대한민국 여배중이 제일 최고야. 친구 맞네. 우리가 친구는 아니었잖아. 일기를 쓰는 게 아닌데 민우씨가 왜 나와요? 그럼 일기에는 나와요, 제가? 저 일기 안 써요. 그래, 식은 몇 번 울렸어요? 법적으로. 법적으로 저 아직 참여해요. 헤어지라 하면 헤어질게. 말만 해. 돌아갈게. 나 혜경씨 온몸을 살려. 내 마음 가는 길이랑 사랑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. 내야맡으로 다가가갈게요. 내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. 내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열게 중... 내 마음이 잘 안 떠올리고. 내가 찾을 수 없는 카페